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청간의 임수에 대한 물상 기초를 접하게 되실 텐데요. 오늘도 흐르는 물처럼 시원하게 강의를 해주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의 수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죠. 그중에서 임수에 대해서 시기를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수는 호순물, 시냇물, 강물이라고 논하죠. 때에 따라서는 물은 식수로 쓸 수 있고 노음용수나 고음용수로 쓸 수 있고 또 물이 굉장히 풍부하면 뭐가 될 수 있죠? 유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수는 재방이 있어야 되죠. 물은 재방이 있어야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물가 옆에는 적당한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어야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장마철에는 많은 물이 오면 나무가 물을 머금고 또 가뭄에는 물을 내보내주고 그런 역할을 하죠. 또한 햇빛이 있으면 너무 습하지 않고 보기에도 좋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하나는 뭐냐면 물이 퐁퐁 샘솟는 근원주가 있어야죠. 그래야 물이 어느 순간 흘러가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또 중요하지만 이 수일관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임수나 개수일관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물은 탁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탁수가. 탁수라는 흐려지는 물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흐려지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탁수가 된 물은 효용가치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노원용수로도 못 쓰고 식수로도 못 쓰고 그렇죠? 그래서 수일관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탁수가 되지 않도록 맑은 물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을 하면 요약을 하면 토가 없으면 어느 곳으로 흘러갈지 모르고 그 다음에 토라는 건 제방이죠. 넘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이 없으면 수량 조절이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라는 것은 수행목으로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하죠. 목은 생명체고 사람이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일관이 목을 키우는 것이 다시 말해서 생명체를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복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가 없다는 얘기는 화라는 것은 결실을 말하죠. 수입장에서는 수극화, 화는 재물이고 결실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 결과예요. 그래서 수일관들이 화가 없으면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이 오랫동안 샘을 솟아야 멀리 흘러갈 수 있고 메마르지 않죠. 그게 근원지예요. 근원지는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 있어야 돼요. 금이 있으면 물이 계속해서 샘을 솟아가지고 오랫동안 효용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럼 임수가 식간을 간목부터 개수까지 만났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큰 나무를 만나면 간목이랑 큰 나무를 만나면 큰 나무를 키운다고 그랬죠. 자, 물 입장에서는 임수는 큰 물이에요. 간목은 큰 나무에요.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간목이랑 큰 나무를 잘 키우는 형국이 되고요. 임수가 이제 을목을 만나면 을목은 작은 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은 나무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임수가 강한 물이 을목을 키우면 잘못하면 을목은 물에 떠 있는 부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면 되려 뭐라고 그럴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임수가 병화를 만나면 태양이 호수 위에 또는 강물 위에 아름답게 뜨는 형국이죠. 임수 입장에서는 병화가 재물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면 결실이에요. 결과에요. 그래서 임수 위에 병화가 뜨는 것은 상당히 아름답고 굉장히 좋죠. 또 임수가 정화를 만나면 병화하고 또 다르죠. 정화는. 임수는 호수 위에 달이 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정화 역시 임수 입장에서는 정화 역시 임수 입장에서는 재물이 되고 결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보세요. 임수 일관이 정화를 만나면 정임 목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화는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병화에 비해서 작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임수가 정임함으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작은 재물을 묶여있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임수가 무토를 만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이 흘러가려면 재방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 물이 올고찍에 제대로 흘러가서 효연같이 가했다.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수가 무토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방이 튼튼한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임수가 기토를 만나면 이것도 역시 기토도 재방이죠. 그러나 무토만큼 큰 재방은 아니에요. 그렇죠? 재방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 기토라는 재방을 만났는데 이 재방이 약하다. 약하다. 그러면 그냥 약한데 이럴 때는 이 기토라는 재방을 강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임수는 감목이라는 큰 나무를 키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목이라는 것은 큰 생명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물 입장에서는 뭔가 생명체를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감목이라는 것이 기토를 만나면 각기압을 해요. 각기압을 해서 토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기토는 임수 입장에서 기토라는 재방은 약하고 작은 건데 감목하고 각기압을 하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 임수가 적당한 물을 감목한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절이 돼요. 그래서 기토라는 재방을 쓸 수 있을 경우에는 각기압을 하면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가 이제 경금을 만나면 경금을 만나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금이 물에서 누르면 숙살집권을 발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임수는 큰 물이에요. 경금은 큰 칼이에요. 그래서 큰 물이 큰 칼을 만났으니까 아주 격이 잘 맞죠. 그래서 숙살집권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예요. 또한 경금은 임수 입장에서는 본인을 생애주는 인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금은 임수를 만나면 임수 입장에서 경금을 만나면 금의 잘 놀아서 숙살집권이 발생을 하고 또한 인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임수가 신금을 만나면 신금을 만나면 역시 금이니까 금생수를 해줘요. 임수를. 그러나 경금처럼 큰 금이 아니기 때문에 청간 신금이 임수를 생애줄 때는 좀 작죠. 그러나 경금보다는 약하지만 생애는 해주는 건 맞아요. 인성이 돼요. 또한 신금이 임수에서 놀면 숙살집권이 발생해요. 숙살집권이.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임수가 경금을 만날 때하고 신금을 만날 때하고 차이가 있죠. 자, 경금을 만나면 큰 물에서 큰 금이 잘 놀고 큰 칼이 잘 놀고 금생수를 해줘요. 제대로. 신금을 만나면 큰 물에서 작은 칼이 너무 예리하게 노는 거예요. 예리하게. 그다음에 금생수를 해주는 것도 좀 작죠. 그러나 만약에 임수일관이 화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신금은 뭐를 끌어다 준다? 병화라는 재물을 끌어다 주는 거예요. 병화라는. 그래서 요거하고 이 경금하고 신금하고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병화를 끌어다 주느냐 못 끌어다 주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은 병화를 끌어다가 임수에 아름답게 뜨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임수가 임수가 임수를 만나면 임수가 임수를 만나면 이제 강물이 물이 커지는 형국이에요. 물이 커지는 형국이에요. 물은 잘 합쳐져요. 물은 물과 물은 잘 합쳐져요. 특히 청간에 재간을 놓고 다투지만 않으면 다투지만 않으면 물은 물길이 잘 합쳐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강물이나 호수가 두 개의 형국이죠. 만약에 우리가 임수를 임수를 신의 물이라고 노라면 임수가 하나 더 있으면 이건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잘 합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임수가 임수가 개수를 만나면 개수를 만나면 이것도 물이 합쳐지는 거죠.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임수가 임수가 임수를 만날 수 있고 제가 개수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청간에 재간을 놓고 다투지만 않으면 닫혀져요. 잘 합쳐져요. 그런데 임수가 임수를 만나면 물이 커지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신의 물이 강물이 되는 형국이고 때에 따라서는 임수는 정화라는 것을 끌어갖고 본인한테 재를 만들어줘요. 비교한이 재를 만들어주는 형국이죠. 그 다음에 임수가 개수를 만나면 이 개수는 무토라는 것을 끌어갖고 있어요. 무토를 무토라는 것을 끌어와서 무게화라는 것을 만들죠. 가상의 재물을 만들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땅이 돈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본 임수일간이 감모부터 개수까지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수와 청간 오행들이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부모가 재혼일 경우 본인이 더 잘 사는 명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부모가 부모가 재혼일 경우 본인이 더 잘 사는 명조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요즘은 재혼 가정이 많이 많지 않습니까? 재혼 가정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재혼일 경우 본인이 왜 더 잘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게요. 이 사주가 원래 좀 까다로운 사주예요. 이 사주는 가정을 가정을 꾸리기가 아주 쉽지 않은 좀 어려운 사주예요. 어려운 사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한번 결혼하고 회로하기 어려운 사주인데 만약에 부모님이 부모가 양치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부모가 이혼했다 칩시다. 이혼을 해가지고 다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면 그러면 본인이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하거나 헤어질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명조예요. 이게 이 사주는 왜 어려운 사주냐면 지지로 지지로 눈에 안 보이지만 지지로 인신사회와 진수축미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인신사회와 진수축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인신사회라는 것은 깨지는 것이고 진수축미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임수라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일간이 제일 꺼려하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다? 탁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탁수다. 탁수라는 것은 물이 흐려져요. 물이 흐려진다는 얘기는 그 물이 효율같이 없고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신사회라는 것은 깨지는 것이고 진수축미라는 것은 땅이 흔들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주는 지지에 진수축미와 이 사이에서 잘못하면 탁수가 되는 사주인데 진수축미라는 것은 토이에서 탁수가 되는 거잖아요. 토. 토는 뭐예요? 수일간에서 토는 뭐죠? 환이죠. 환이죠. 남자죠. 그래서 남자를 만나기가 조금 까다롭고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결혼에 의해서 조심조심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가정을 꾸려도 굉장히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원래 본인이 인연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연 맺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간목이 있어서 여기에 임목이 내려와요. 임목이 임목이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인신충을 하죠. 그렇죠. 정화가 있으니까 여기에 사화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해소가 잘 붙는 자리예요. 그래서 인신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신사회인데 진수축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신사회 진수축미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작용이 때에 따라서 작용이 번갈아와요. 그랬더니 굉장히 어려운 사주예요. 그래서 더구나 인신사회 중에서 인신사회 중에서 있는 글씨가 딱 한 글자죠. 그게 어떤 글자예요? 신. 신금이죠. 인신사회 중에서 실제로 있는 금은 신금 하나란 말이에요. 이 신금이 어디 있냐 하면 배우자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차하면 배우자궁이 깨지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루아이가 쉽지 않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국에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임수라는 물은 재방이 있어야 재방이 있어야 물의 올고치가 흘러간다.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맞죠? 그다음에 재방이 약하면 각기압토를 하면 각기압토를 하면 재방이 튼튼해진다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우리 단선 선생님 이게 글씨 얼드 보기에는 이게 보기에는 이게 각기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재방이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드 보기에는 재방이 튼튼하고 정인목이라는 정화라는 재물도 갖고 있는 사주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지지가 인신사회하고 지지수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안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막 흔들리고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하다는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밑에서 막 흔들면 이것이 합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합의 안 된다는 얘기는 이 기토에 의해서 탁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기토는 관이죠. 관. 관이죠. 관이라는 것은 본인한테 남자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남자에 의해서 탁수가 되는 사주다. 그래서 어려운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35세 지금 이게 37세잖아요. 그럼 35세 무인대원을 살고 있어요. 무인대원을. 그렇죠? 그럼 35세 무인대원의 무토라는 청관이란 무토는 관이에요. 관이 아니에요. 관이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시충을 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시충을. 그런데 여기 임목이 왔어요. 지금 진짜로. 그러니까 관이 남자가 임목을 달고 와서 인시충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35세 이 대원에는 배우장을 깼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부부인은 소징역이고 살아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5세 김효대원이 되면 이번에 김효대원을 볼게요. 원국에 어쨌든 글자가 각기합을 하고 있는데 김효가 오면 각기합이 풀어져요. 그러면 풀어졌죠? 김효대원에 그다음에 묘가 왔지 않습니까? 묘가 여기 와서 해며미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해수가 따라오죠. 해수가 해수가 따라요. 또 인시사회가 돼요. 그런데 관에 의해서 인시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 무기가 왔을 때 무인 김효대원에는 굉장히 관에 의해서 탁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차라리 주말 부부이나 이런 식으로 적당히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주말 부부들 있고 그렇잖아요. 주말 부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적당히 떨어져서 사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좀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거 참 어렵잖아요. 어렵고 관에 의해서 탁수가 되고 또 인사일이 깨지는 사주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외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살아가면 이런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저번 주에는 제가 해외에 가면 안 되는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를 가서 차라리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해외를 가서 살잖아요. 절대 혼자 살면 안 돼요. 해외를 가서 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본인이 수일간이니까 남자는 토잖아요. 관이에요. 관. 제방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가 해외를 가면 본인이 임신 일주지 않습니까? 수량이 굉장히 커지고 풍부해져요. 물이 너무 많아져요. 해외를 가면 그래서 해외를 가면 반드시 제방이 필요해요. 해외를 국내에서는 해로하기 쉽지 않은데 해외에 가서 살면 해로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사주세요. 단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된다. 그래야 이 제방이 역할을 해가지고 물이 제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우리 단사 선생님이 결혼을 하면 연상이 있고 동갑이 있고 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연화는 인연이 아니에요. 아마 저번주에도 연화가 인연이 아닌 사주를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저번주에 제가 했던 것은 연화랑 인연을 맺으면 인호술에서 병신합으로 해가지고 본인을 녹인다고 설명했잖아요. 이번 사주도 연화가 인연이 아닌 이유는 연화라는 것은 미토를 말하는데 미토라는 것은 제가 이 사주가 진축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축미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축미의 끝나는 마지막 글자가 미토예요. 그래서 연화랑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이 5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5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화는 인연이 아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리면 연화는 피하면 되는 거예요. 연화는 그러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연상 동갑 연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주가 관이라는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엄마나에 꾸리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연화랑 인연을 맺으면 더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사주는 술은 적당히 마셔도 돼요. 술은 술은 적당히 마셔도 돼요. 술은 우리가 술이라는 것은 술 마시는 술을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술은 물로 돼 있잖아요. 수 그런데 알코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화잖아요. 그러면 수화하고 화의 혼합물이에요. 술은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때 물이지만 마시지만 몸에 들어가면 화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은 수화하고 화의 성질이 있어요. 술을 마셔도 된다는 이유는 이 원국에서 이 원국에서 술이 들어오면 술이 들어오면 원만하게 수화하고 화로 딱 나눠져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고기는 또 이 사주는 소고기는 별로예요. 왜 소고기는 별로냐면 소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뿐더러 건강하셔서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사주는 인신사의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술터에다가 소고기 소고기는 오화예요. 오화를 갖다 붙이면 어떤 한 글자가 따라와요. 그게 어떤 글자예요. 인 네. 임무기 따라오죠. 임무기 따라오면 제가 이렇게 인신축을 해서 인신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소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면 잘 안 되고요. 그럼 반대로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건 좋아요. 돼지고기가 좋고 그다음에 뿌리식품이 좋아요. 뿌리식품이 좋고 같은 맥락에서 이 임무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큰 채소 같은 걸 먹어도 또 안 좋아요. 그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화가 화가 본인한테 재도 되지만 화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요가라든가 명상요가 이런 것이 좋아요. 즉 정신세계 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 부족한 화를 충족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주가 등사는 별로예요. 등사는 왜 등사는 별로냐 등사는 별로냐면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 중에 제가 운동 중에 명상요가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명상요가 화가 좋다. 등산을 가면 우리 단산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등산을 가면 산에 가면 큰 나무만 있어요. 작은 나무만 있어요. 작은 나무, 큰 나무 다 있어요. 작은 나무, 큰 나무 다 있죠. 그렇죠. 등산을 가면 다 있죠. 그러면 이것이 글자상으로 각기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큰 나무라는 것은 갓목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각기압을 푸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탁수가 되죠. 탁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진짜 물이 사람이 흐려지느냐 그게 아니고 등산 같은 데 가면 잘못해서 작은 나무 을목이란 말이에요. 풀풀이 같은데 발목이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골절사항을 당한다든가 이런 위험들에 따르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등산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사주가 임수일관이 정화로 합을 하고 있잖아요. 합을 하고 있죠. 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묶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묶였다는 얘기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저것은 가끔씩 풀어주면 좋죠. 풀어주면 좋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런 사주는 해외를 넘나들수록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 해외를 넘나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하냐면 해외에 가서 살면 가정을 이루고 살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러면 대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원에 대해서 무인 대원에는 당시 37살이니까 이 무인 대원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인 대원에는 남자를 가까이 하면 무통은 남자죠? 남자 남자를 가까이 하면 재물과 명예가 흩어진다. 재물과 명예가 흩어진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결혼했으면 주말 부부로 좀 떨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청간이로 새로운 관 무터가 왔죠. 청간이로 새로운 관 무터가 왔는데 지지로 인목이 왔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시충을 했어요. 인시충을 했다는 얘기는 배우자공을 깨뜨렸다는 얘기잖아요. 배우자공을. 그렇죠? 그러면 이수충이 된다는 얘기는 자 인시충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인목이 인호술을 하면 제가 되잖아요. 인호술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신금을 신자진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인호술도 못하고 신자진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본인이 신자진이 돼가지고 강해야 인호술의 병안을 자기가 취하는 건데 이럴 때는 인시충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할 경우 이 모든 것을 무털한 남자가 갖고 왔죠. 무털한 남자가.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할 경우에는 재물과 명예에 흩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부부로 좀 떨어져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효 대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김효 대운에 김효 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김효 대원도 기토라는 뭐가 왔어요? 관이요. 관이왔죠. 그럼 이 묘라는 것은 욕하고 해묘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이. 합을 하죠. 해수가 따라오죠. 해수가. 그럼 제가 아까 인시사회를 논할 때 간목이 있어서 인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화가 있으니까 사화가 잘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지 전체가 인시사회와 지지출미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본인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기토라는 관이 와서 이 각기압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각기압 돼 있는 것을 풀어요. 풀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탁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느낄 때는 해묘미를 해가지고 정화를 생겨줘요. 정화를. 정화를. 정화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죠. 그러면 이 남자가 나한테 재물을 생겨주는 남자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갖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좋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인시사회로 깨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지구 있는 부동산 흩어질 수 있고 탁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인 김효 대원에는 적당히 주말부부식으로 떨어져 살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사주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자면 이 사주가 그러면 부모가 두 번 결혼했다는 얘기는 이 기토 이게 부모 자리예요. 이 기토가 각기압토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 강하다. 눈에 안 보이는 기토가 하나 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재방이 튼튼한 얘기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 재방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과연 튼튼하다는 얘기잖아요. 기토는 가정을 의미해요. 그러면 본인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재방이 튼튼해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부모가 두 번 결혼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해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아직 외국을 가서 외국 쪽을 지니고 또 해외를 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반드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된다. 그 이유는 본인이 해외를 가면 수량이 굉장히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많아지면 재방이 있어야 된다. 재방은 과인이다.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본인이 특히 무인대원과 기묘대원에 적당히 주말법으로 떨어져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관에 의해서 잘못하면 팍수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청간의 임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임수의 호수처럼 넉넉한 마음과 유연함을 겸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